내가든 참는 거야 새로운 시절이냐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남았다, 두려움 하니 잊지 언제도 나 먼저, 도가 섰지 몰라 아따시 나, 넌 나, 미남다 웃음을 걸었다면 믿을 수가 없는 그 말 가슴을 연결하고 난 보이려나 사랑이 나를 내려오면 나를 깨는 거리 사뿐있어 깊지간 그룹거리 사랑이 넘쳐도 모자가 안 되니 오픈한 목소리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사랑 먹이 날수록 기다린 밤이 지나면 너도 믿지 마라 소울지도 몰라 마음씨 같아 건강 이란 말 며칠 같이 살아던 첫사람의 속을 며칠은 하나도 다 지키려나 운명이 날은 대로 운명이 날은 대로 따라서 날은 거리 석도는 것이 제 힘을 지는 거리 내가 그룹거리 그 마음이 내리며 다 지키려 또 지키려 고맙습니다. 제가 첫 곡으로 반이라는 노래를 인사를 드렸는데 오바나 잠깐만요. 오래간만에 폴자 폴자가 뭐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가 반이라는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요. 반이라는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세상을 살면서 반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반을 넘어서 정말 하나 가득 채워준 저를 사랑해주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내일모레 생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생일 축하 파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쩌다가 그냥 한가리를 알게 돼서 우리 이 아줌마 이 싸모님 어쩌다가 그냥 닭소고 팔고 우리 펜션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청구님 우리 문왕자님 우리 안개꼬님 우리 여기 오실 감독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향이 오빠 우리 또 우려보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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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히 좋아했던가 혼자다가 혼자다가 이런 사랑의 순간 볼 수도 없는 사람 한 마수도 없는 사람 길이 없나 죽어가는 날 눈을 감아도 써버린 나에게 사랑은 당신의 목소리 혼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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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히 사랑의 순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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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혼자다가 혼자다가 당신이 좋아했던가 혼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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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랑했을까 혼자다가 고맙습니다 ах 그렇게 가만히 둘러버린 너의 날은 당신의 목소리 오자라야 오자라 다가가 강사일이 다 먹겠습니다 다가가 강사일이 다 먹겠습니다 다가가 강사일이 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어쩌다가 그냥 향단이를 사랑해갖고 아유 우리 감독님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자꾸 눈길이 그쪽으로 가네 이즈수 감독님 그렇지 완전히 집구석 나가고 직접 돌아올 줄도 모르고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정말 반오로수 아 이렇게 정말 좋은 곳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소모난 국수집 아무쪼록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향단이 지금부터 신명나는 신명나는 무대를 한번 나가기 전에 향단이 응원송이 있습니다 응원송 이따가 한번만 향단이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향단이 한번 해 주셔야 돼 해 주실 수 있죠 제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야 그렇지 그렇지 아시겠죠 향단이 응원송 한번 나가고 자 본격적인 무대 자 본격적인 공연 시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높은 데 계신 분들 아유 저 잘 보여요 낙바닥 잘 보여요 아무쪼록 맛있게 드시고요 우측거나 저측거나 자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정보가 빠르게 갑니다 자 목적이 풀리기 자 목적이 풀리기 자 목적이 풀리기 자 목적이 풀리기 자 음악적이 풀리기 자 목적이 풀리기 굿게 풀리기 자가가 사후에 자가 조각이 뜯겨요 대포에 자가 음리미 아줌봐, 아줌봐, 흔들어 나, 아줌봐요 허허허 강사랑이는 물러지는데 강사랑이 앞으로 내 맘에 안아내서 사랑해 안아내서 아무데나 흔들게 사랑해 내 맘에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우리 우리 흔들어 감사합니다 우리 사툰이 밝아서 흔들어 아줌봐, 아줌봐, 아줌봐 너무 사랑해 내 맘에 사랑합니다 숨기 아줌봐, 아줌봐, 아줌봐 좀 자, 영원할 수 없나요 아저씨 엄마 양다리 돌봐주세요 엄마 내 맘에 안아줄 수 없나요 엄마 안아줄 수 없나요 내가 사랑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 우리 이 정정 뭐하나 아니 가슴뱅을 왜 내미는 거야 아니 세상에 오죽게도 해주시고 아유 세상에 메모를 주셔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해요 펜션을 가서 일할 생각을 안하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아도 될런가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다음에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깨벗으려고 안돼요 깨벗으면 큰일납니다 못벗으면 큰일납니다 자 자 지금부터 조금 실망나게 한번 갈게요 예 준비된 노래 있죠 예 한번 이게 주말이니까 좀 우연히 봐봐라 우연히 추워가고 다리를 뭐 덜 덜 덜 덜다 그 멀리 계시는 분들도요 자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수도 치면서 엉덩이를 흔들고 발바닥을 얻으게 수리비야 기다리다 기다리다녀야 기다리다녀야 가슴 못해 사는 조리비야 알겠습니다 예정 아 가슴 못해 나를 헤겨나 사랑할까 가슴이 설리지 못해 이년도 비슷한 나에게 안녕히 계세요 나의 노래는 난 나의 노래는 나의 노래는 나의 노래는 아멘 아멘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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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일어나야 반성이다! 안녕하세요 소녀던 두 분이 상당에 막 예뻐져요 그날의 빛이 상대 상대 신 전 지는 사람 앞서가 이 손으로 풍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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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距離でうどん覚えない 약자란にいるよ こっても 時の夜 距離でうどん覚えない 距離でうどん覚えない 約束にいるよ こっても 時の夜 距離でうどん覚えない 距離でうどん覚えない 経費間していきたい 一人にかけたり 一人には誰にも1人でも2人と言われて とみなさん、高すぎたり いくい お母さんが一人にかけたら 一人にかけたり かわいいをかけたり 우리 오빠야들이 가위의 판을 갖고 시상에 우리 스탠드 좀 하나 주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가위란요 역가위란 이것이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이것이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엿을 자르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옛부터요 미라에 보면 역판을 들고 막 소리 내고 다니고 한쪽으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소리를 내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그런 도구들이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주용으로 쓰세요 연주용으로 씁니다 잘은 못하지만 자고로 역가위 어매나씨 나 이거 꼭 볼 거야 어떻게 되나 나 이거 볼 거 읽어보고 할 거야 어디 보자 뭐 사랑에는 보였습니다 아버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봐요 이게 응원비가 노래비가 이렇게 자가용으로 와 차로 와 나는 글씨가 써있어요 나는 죽어도 나는 죽어도 향단이 를 사랑해 향단이를 사랑해 향단이 만 향단이 만 만 사랑해 사랑해 박수 박수 야 우리 오빠 센스가 끝내준다 오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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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봐봐 어머 내가 보니까 당신 아무래도 서울대에 있는 음대는 졸업했나보다 어머 아까 예술을 하시는 문화와 예술을 하시는 어라버니 제가 어쩌고는 뭐 아빠하고 내가 독담은 할 수 없고 오늘 밤에 집구석 가셔서 꼭 임신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하하하하 혹여라도 죽여 어머 어머 왜 이게 뭔 일이라 이거 안에 잘 꽂아봐 아 이거 남성들들이 꽂아야지 여자가 꽂으니까 안되네 이거 하하하하 남성들 저거 봐봐 여자가 꽂아 그리고 종무님 빨리 해결해줘 빨리 꽂아봐 하하하하 오 괜찮네 이거 완전히 여기다 그냥 놔두세요 뭐 놔둘라요 나 알아서 누가 누군가가 와갖고 꽂겠지 아니 왜냐면 어저께는 뭐라 그랬냐면 미연이보다 제가 맨날 삐졌거든요 미연이 너무 이쁘다고 감독님 받으며 삐졌더니 감독님이 미연이보다 더 이쁜 아니지 향단이보다 더 이쁜 미연이 한 거예요 아까 제가 꼬라지가 났어요 승질이 났어요 향단이보다 더 이쁜 미연이라고 꼭 그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 그러니 오늘 아침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말 어저께 한 말은 다 뻥이래 하하하하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요 사실 우리 집구석에서만 어메어메 어딜 가는 거야 너 잠깐 기다려 너 저기 좀 하게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가면 안 돼 너 기다려 너 너 그렇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너 알아서 동양해 저 깡통 하나 걸어줄까 깡통 하나 걸어줄까요 깡통 하나 걸어줄까요 제가 저희 집구석에서만 일을 하다가 밖에 나와서 사실 1년에 딱 두 번 나옵니다 바람을 쐬러 나오는데 제가 여기 이제 봄에는 거창에 해갖고 이거 봐 자꾸 잠깐 갖고 계세요 자꾸 꽂잖아 그렇지 남자네가 꽂아야 돼 무조건 얘야 봄 많이 받아갖고 얻나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장비에 아직 익숙치가 않아갖고요 패드마이크를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잘하거나 말거나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역가의 소리는 작으로 모든 애군 여기 계시는 안 좋았던 일은 몽땅 이 역가의 소리에 다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역가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 소호성취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정말 아주 좋은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리 박일준씨 아시죠 얼굴 새카맣고 머리 꼬불꼬불하는 그분 가수분 그분이 노래한 노래가 트위스트 박이라는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당신이 힘들 때 개다리를 쳐주고 당신이 즐거울 때 트위스트를 쳐준다는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 노래에 맞춰서 한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몰치감치 계시는 분들 야 저 언니 봐라 박수치는 거 봐라 우리 언니가 최고다 박수로 둘째 치고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지 마시고 제가 개다리 추라면 개다리를 추고 트위스트를 추라면 트위스트 한번 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행당이 팬카페 여러분들 아시겠죠 개다리 트위스트 준비됐나요 갑니다 야 많이 몰고 있다 갑니다 갑니다 이 곡은 우는 미소를 탈탈 바퀴즈가 니 부를 쩨 니 아로 넌 쩨 넷가닥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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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의 능력이란 고구말도 머리도 백성한게 미리나 질을 먹어 뿌리지 못해 늦은 몸을 바꿔주기 상당히 흔들어 수고해 보자 백성리나 피해가 된다고 미리나 파이워봐 소통한 맛을 여기도 흔들어가 상당히 헤 coordinate 대충부터 엉망이 흔들어 먹기 đó 동작을 겨루러 내가 나의 향이 낯기지 내가 빼앗겨 정살 위에 빌리는게 안 나의 흔들어 내 쪽을 붙으라고 빌리는 걸 따윈아 나 상상할 수 있는게 안 나의 흔들어 내 쪽을 붙으라고 빌리는 걸 따윈아 나 상상할 수 있는게 안 나의 흔들어 안 나의 흔들어 내 쪽을 붙으라고 연애가 다윈아 내 쪽을 붙으라고 안 나의 흔들어 안 나의 흔들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긴 쥐뿌리나 잘해요 너 처먹는 거라 잘하지 잘해요 잘해요 임명아 엥경주 사줘봐라 세상에나 나는 여기 멀리서 보니까 총각은 총각이요 가까이 가서 얼굴을 딱 봤더니 총각은 총각인데 한 40년 전 총각이다 40년 전 총각 아무튼 이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한번 잘 놀아볼게요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 와봤는데 솔직히 모든게 좀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넓은 모델 세기는 또 세상 천재 또 처음이었어요 높은 모델 세기도 세상 천재 처음이고 어머 우리 오라마이 어머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이 멀리서 매일같이 매주 그냥 우리 소유산에도 오시고 예 또 여기까지 어제도 오시고 또 오늘까지 오시고 또 선물이 오실 거죠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 먹물같은 사랑 한 곡 할게요 한 곡 하고요 그 다음에 난타지 한번 하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향단에 하면 우리 오라마이들 향단에 하면은 예 진짜요 뭔 노래가 제일 생각나냐고 물어봤더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먹물같은 사랑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아픈 희미하고 보이지 않는 사랑 먹물같은 사랑 한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겠죠 저도 혼자 하기 그래 나 혼자 새가 빠지게 하면 뭐 하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 미연이 품바님하고 예 예 네 아르미 아르미를 부르라고 하하하하 자 우리 미연님 품바님하고 아니 됐습니다 저는 단장님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빨리 나오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 갑니다 먹물같은 사랑 한국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오저pt 오저畑 아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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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정말 낯겁니다 이젠 정말 낯겁니다 이젠 정말 낯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래서 삑삑삑 아유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빠들은 나한테 반하갖고 큰일났다 이거 오늘 집구석이 너무 까게 생겼네 예? 예 치워주세요 자 그래서 이래됐건 저래됐건 간에 그래도 오셨는데 난타라도 한 번 보여 드려야죠 예? 노래하고 저 하는 사이에 난타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머나 시장에 잠시만요 불짝 아유 고맙습니다 신세령님 니라노 하나 불러요 아 니라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행이네요 노래 신청이 들었는데 제가 잘 부르는 노래를 그냥 그래도 신청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노래가 참 좋더라구요 우리 진짜 신세령 가수님의 니라노 그냥 뭐 인생 모이콧송 한잔 찌끄리고 노래 한 곡 좀 부르고 춤 한번 추자는 노래 니라노라는 노래 한 곡 들려 드리구요 난타 좀 여러분 우리 전 단어 다 나와서 난 다음 곡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니라노 갑니다 니라노 cái 이제 어떻게 numbers emo mantis 부륜 ligen 남편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모두 다 내 것인 거지 이 나라, 이 나라, 이 세상에 불어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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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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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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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한 곡 더 봐볼까요? 자 한 곡 더 봐보겠습니다 비행기 시원분들 감사받으시고요 안녕하세요 다 합치마 다 합치마 다 합치마 고마워 남의 정치 다 합치마 다 합치마 다 합치마 치마 다 합치마 가시마 그리의 정치 그리의 정치 그리의 정치 그리의 정치 그리의 정치 아름다워라 웃으며 나갔다 마는데 나갔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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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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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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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매나 세상에 사람이 습관이 무섭다고 어떻게 이렇게 헤드마이크를 안 끼니까 문과가 막 손발이 막 이상해지기 때문에 어색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게 어색한 것 같아요 자 저요 노래도 못하고 쥐뿔 개뿔도 못합니다 형단이 그렇지만 언제나 항상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각설이로 남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쥐뿔 잘하면 얼마나 최고면 얼마나 좋겠어요 뭘 할 줄 아는게 있어야지 그래도요 저 여러분들한테 박수 한번 받아야 돼 왜냐면 형단이 드디어 신청곡 들어왔습니다 신청곡 들어왔습니다 저 노래 못해도 신청곡 한 곡 들어왔다고 박수 한번 쳐서 봐요 노래도 쥐뿔도 개뿔도 못하는데 여기 앞에 계신 감독님 제가 잘 모르지만 감독님이 노래를 두 곡이나 신청해 주시고 우리 감독님들은 저한테 노래 한 곡도 신청 안해요 어머 저 영광입니다 가물의 영광입니다 감독님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좋아하는 신서연 가수님의 조금만 키워주시면 안될까요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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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저희 신서연 가수님의 아리스리 세월아 가는 세월 자 잡지 말고 가는 님 붙잡지 말고 정벌 아리스리 세월아 하라는 노래 자 아리스리 세월아 신서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갖고 왔는데 그 가방에 죄송하지만 가방에 한번 열어줘 보세요 네 그 가방에 그 가방에 붙여요 네 누웠어요? 누웠어졌어요 네? 분명히 갖고 왔는데 내가 누울 건지 모르지만 이거 한번 써볼게요 아리스리 세월아 신청곡 들어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사랑 자신이 세워봐라 품절하는 사랑 나 혼자서 거기서 사랑 중도 달달하네요 어머나 들어오세요 나 혼자서 거기서 이민이 가면 나 나만 더 헛나라 아이들이 고개해서 내 몸까지 가득히 막아라 나 혼자서 거기서 내 몸이 평소에 아토들이 올게 이뻐 너аче 가는 길하다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죽어 가려하네요 넌 남겨둘을 의미하며 남아님을 모험하라 아랫들이 고개해서 내 힘을 따게 가는 맑마다 나나 남겨둘을 의미하며 남아님을 모험하라 아랫들이 고개해서 내 힘을 따게 가는 맑마다 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랫들이 세월 일까지 했구요. 제 뒤에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7080 라이브 황제 우리 전파리 품바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향단이 끊고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인연이라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변명한 사람은 인연을 그대로 인연으로 엮어지지 못하고요 그냥 안 좋게 딱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또 사랑님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향단이 팬카페 회원님들 많이 찾아주신 모든 분들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남기 위해서 제가 시절 인연이라는 노래 마지막으로 한 곡 할 텐데요 인간관계는 9.11 법칙이래요 9.11 법칙 9번 잘하고 한 번을 못하면 그 왼수보다 못한 사이가 돼 그렇죠?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9번 잘하고 한 번 더 잘하고 그 한 번을 더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좋은 인연으로 맺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하는 향단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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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씨에요 자 우리 시절 인연 한 곡 마지막 곡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자 정말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바노로수 우리 놀아주 공연단 저희 단장님하고 조카님res grassroots 쪽가님aking 여러분님하고 저는 정말 특별한 인연입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인연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함께 전하며 간단히 예측안에 골침 그냥 마구잡이 공영 많이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감독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도 감사도 기대여도 울지 마세요 복어갈 내가 있으니 미련을 두지 마세요 올라오세요 좋았던 마음 생각해라 고마워 간직해라 사랑 사랑 하나처럼 울잖아 가르히냐 잡지를 봐요 보나히냐 맞지 마세요 내 가슴 창조는 거야 새로운 시절이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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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 우리 그리야도 떨어서 지으세요 조금만 생각을 받고 고마워 간직을 가봐 사랑하는 바람처럼 흘리쳐라 잊냐 잡지를 말이든 오는 잊냐 맞지 마세요 내가 그 찾는 거야 새로운 시절이 새로운 시절이 새로운 시절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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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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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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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